우리 해저 확장설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현재하고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만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지구 자기장이 현재하고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현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자극기 역자극기의 고지자기 역전 줄문이라고 하는 대칭성 가지고 해저 확장설을 살펴보는 내용들을 봤어? 여기서는 조금 더 갈 거야 그래서 일단 지구 자기장과 복각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최근에 복각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되게 시험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구 자기장 이 내용이 좀 약간 교과서가 좀 중복되게 써 있어 지구 자기장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기력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장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해요 지구 자기장의 방향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 그런데 현재 나침판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실제로 나침판 N극은 정확하게는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침판 N극은 이렇게 자북을 가리킨다고 자북을 알겠어요? 자북을 가리켜요 그런데 뭐 복습 겸 정자극기에는 자북이 북반구에 있고 역자극기에는 자북이 지구 자기의 북극하고 남극이 반대로 바뀌니까 역자극기에는 자북이 남방구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정자극기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북쪽이 됩니다 이것도 해저확장설 해령 부근에 지구 자기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 겸 그 다음에 역자극기에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구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 지구의 북쪽하고 남쪽은 지구의 자전축까지 정의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의 양끝이 지구 표면하고 만나는 점을 진짜 북쪽하고 진짜 남쪽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자기의 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축 그럼 자기의 축이 지면하고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자북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진북과 자북이 똑같이 북반구에 있는 정자극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진북하고 수직하게 선을 긋잖아 진북하고 수직하게 선을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지구의 지리상의 적도라는 표현을 써요 지리상의 적도 그리고 자북하고 자남 자기의 축하고 수직하게 선을 긋잖아 그럼 요걸 우리가 자기 적도라고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적도하고 지리상의 적도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실제로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는 요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자 정확하게 진북과 자북은 일치를 해야 하네 안 해요 현재는 요게 약 11.5도 정도 길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진북과 자북은 일치한다라고 본다고 문제의 조건에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진북과 자북이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건 항상 어디를 가리킨다? 나침판은 자북을 가리킨다 복습 겸 다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 진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생님이 조금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진북과 자북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위도하고 경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 우리 지구의 지리상의 적도 지리상의 적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리상의 적도가 이렇게 있어 지리상의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리상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선을 한번 그어볼까 지구의 지리상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선을 그어보면은 요게 소위 경도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경도선 근데 이 경도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지구의 지리상의 북쪽 진북 있지 지리상의 북쪽인 진북하고 지리상의 남쪽인 진남을 지나는 요 대원을 우리가 경도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여기 어떤 땅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땅덩어리가 있어 이걸 우리가 지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구학에서는 지괴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지구학에서 지괴 혹은 수괴 뭐 이렇게 괴자가 들어가면은 이건 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괴, 암석덩어리 지구의 땅덩어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요 지괴에서 요 땅덩어리에서 여기서 진북방향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진북을 지나는 대원이 그 지역의 경도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경도선이 표시가 돼 있을 때 경도선을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은 요게 항상 그 지역의 지리상의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 진북방향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북이 만약에 지구의 표면에서 여기를 뚫고 나오고 있다고 여기 기울어진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실제로 지리상의 북쪽하고 약간 좀 어긋나 있게 이렇게 자북쪽을 가리키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북방향, 자북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진북과 자북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근데 요 지구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지구자기를 구성하는 요소 요게 크게 이제 평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복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평각은 아마 시험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일부 교과서에 소개는 돼 있기 때문에 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는 복각이 되게 중요해 복각 자 그럼 평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교재는 그림 같이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자 지구상에 어느 한 지점이 있다고 하자 이 지점에서 자 지리상의 북쪽인 진북방향을 보니까 진북방향이 이쪽 방향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지역의 경도선의 방향이자 실제 지리상의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장은 나침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건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게 돼 있냐면 자북을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자북을 근데 이 부분만 봐볼게요 우리 지구가 있고 자 선생님 이걸 자기의 축을 그려볼게요 자기의 축 자기의 축이 있는데 여기가 자북극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자남극이라고 합시다 그럼 다른 데보다 선생님이 한번 자북극에 가서 선생님이 한번 가서 서볼게요 자북극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자북극 위에 서 있는데 자북극은 내 발밑에 있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나침반을 들어 그럼 나침반은 항상 자북극을 가리키게 돼 있는데 내 발밑에 자북극이 있으니까 나침반의 N극이 내 발밑을 가리켜 버린다고 그럼 여기에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내 발밑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수평면에 대해서 내가 서 있는 수평면에 대해서 나침반이 이렇게 90도만큼 좀 기울어져 버리게 되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나침반을 딱 갖다 놓잖아 그럼 나침반이 항상 자북극을 가리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침반이 수평면에 대해서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방구 같은 데서 나침반 사잖아 나침반을 딱 샀더니 나침반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그럼 나침반 불량이 아니야 나침반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나침반이 수평이다? 이게 이상한 거야 약간 좀 기울어져 있어요 정상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북극이 있으면 여기가 자북극 방향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 방향 입체적으로 약간 여기서 대각선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그럼 이걸 수평면 위로 올려보자 수평면 위로 올리면은 수평면에 대해서는 나침반이 이 방향을 가리키게 돼 이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해서 자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자북 그럼 나는 내가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가면 이 방향을 찾아갈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정확한 지리상의 북쪽은 어딜 가리켜? 여길 가리켜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자북과 실제 지리상의 북쪽이 이루는 사익각을 우리가 편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평가원이 교과서에 일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툭 하고 낼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편각의 정확한 정의는 자 기준은 진북이야 자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진북하고 자북이 이루는 진북과 자북의 사익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각의 표현법은 두 가지가 있어 표현법은 자 이게 실제 지리상의 북쪽 진북이라고 하자 그럼 북쪽 기준으로 왼쪽은 서쪽이고 오른쪽은 동쪽이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자북이 진북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진북 기준으로 자북이 진북과 이루는 사익각이니까 그럼 자북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런 거 표현할 때 서평각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각을 X도라고 하면은 표현을 할 때는 X도에다가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웨스트라고 쓰거나 아니면 부호를 붙일 때가 있어요 서평각은 이렇게 부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자북이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면 이건 동편각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이렇게 Y도만큼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Y도 East라고 쓰거나 아니면 동편각이면 이렇게 부호를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평각을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지역에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정확한 지리상의 북쪽을 찾아가고 싶다 만약에 평각이 5도 웨스트인 지역 있다고 하자 그럼 내 나침반은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5도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동쪽으로 5도만큼 떨어진 곳으로 쭉 가야지만이 정확한 북쪽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평각은 이제 그런 걸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복각인데 복각이라고 하는 건 나침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침반은 항상 수평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각, 복각 복자가 이게 무슨 복자냐면은 여러분들 그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들어본다 모르겠네 복지부동 복지부동 이 복지부동이 원래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사자성어로 옛날 복날 개들이 시골에 가보면 개들 지금도 시골에 개들을 키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개 많이 키웠는데요 여름철에 정말 더운 여름철 복날, 복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 여름철에 시골에 가보면요 개들이요 개들도 덥잖아 더우면 얘네들이 움직기가 싫다고 그럼 걔네들이 내 다리 쫙 펼쳐가지고 배를 땅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처음 키웠던 저희 집 개의 이름 해피인데 시골에서 키웠지만 약간 좀 세련되게 해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피 이리 와 그러면은 땅바닥에 드러누어가지고 쳐다보면서 앵 하면서 안 움직여요 아직도 더우니까 안 움직이기 싫은거지 그래서 복지 땅에 엎드려서 부동 안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복지부동이란 말을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부동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자성어 국어시간에서 나오나 모르겠다 그래서 복자가 엎드릴 복자에요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 엎드려 있는 각 그래서 복각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복각은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좀 약간 평면으로 보는 게 좀 나으려나? 자 이렇게 있는데 나침반이 여기 수평면이야 수평면인데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하자고 나침반에 엔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요걸 위로 수평하게 올리면은 그럼 요게 그럼 자북방향이 되겠지 이 스님의 그림 그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가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이 각 요걸 복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복각이 되게 중요해요 복각의 정의 자체는 나침반에 엔극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이거니까 그럼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침반에 나침반에 엔극이 이렇게 수평면을 가리키는 지역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복각이 몇 도가 되겠어? 0도가 되고 나침반이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나침반에 엔극이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복각이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복각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 부터 얼마까지겠어? 0도부터 90도 값이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보호가 붙어요 복각에도 도대체 복각에도 부호가 어떻게 붙는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의 교재 그림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자기의 축을 그려볼게 뭐라고? 자기의 축 지구의 지리상의 진북이나 진남 말고 자기의 축을 이렇게 그리면은 자기의 축이 지명과 맞닿아 있는 요게 자기의 북쪽이라 그래서 자북극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의 남쪽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 자기의 축하고 수직하게 선을 긋자 그럼 요게 자기 적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적도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자기의 적도에서 하는 사람이면은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수평면이 있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은요 소위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보면은 항상 자기 남쪽에서 나와서 자기 북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요 이런 대로 그럼 여기 자기 적도에서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리면은 소위 이게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선생님 표시해 볼까요? 자기 적도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면은 관측자가 들고 있는 나침판이 얘가 서 있는 방향과 지면하고 나란하게 그러니까 여기다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시해 보면은 나침판의 N극이 지면하고 나란하게 물론 이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 되겠지 아 그러면은 자기 적도에서는 나침판이 수평면에 대해서 전혀 안 기울어져 있네 그럼 자기 적도에서 복구하게 크기는 0도가 돼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북극으로 갔다고 하자 자북극으로 가면은 내 발밑에 자북극이 있지 그럼 나침판의 N극은 항상 어딜 가리키게 돼 있다고? 자북극을 가리키게 돼 있으니까 자 자기 북극에 가면요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땅 밑 그러니까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나침판의 N극이 여기가 자북극이에요 그럼 일단 복각의 크기 자체는 수평면에 대해서 몇 도 길어져 있다? 90도 길어져 있으니까 복각이 90도다 이렇게 쓴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자기 남쪽으로 가서 서 있다고 하자 자기 남쪽 가서 서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 나온다고 항상 나침판의 N극은 북쪽 자북극을 가리키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서 있으면은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수직하게 있긴 한데 나침판의 N극이 지면 위쪽을 가리키고 S극이 지면 아래쪽으로 가리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쪽으로 가면요 자기 남쪽에는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서요 N극이 여기가 자남극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지면하고 이러는 각은 90도니까 자남극에서 복각의 크기는 자북극하고 똑같이 90도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은 자북극하고 자남극의 복각이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자북극은 복각의 부호다 플러스 자남극은 복각의 부호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기로져 있으면은 복각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를 붙이는 거고요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반구에 위치한 거라는 얘기야 물론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침판의 N극이 수평면보다 이렇게 위쪽을 가리킨다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얘는 자기 적도보다 남쪽 남방구 쪽에 위치해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 25페이지에 있는 아래쪽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보자고